어디? 이혜니 앉고 싶은데 앉아요. 어디 앉고 싶어요? 이혜니? 다 괜찮아요. 그래요? 여기가 가운데 앉아요. 안녕하세요. 굿. 이거 두 개? 두 개? 응, 두 개 끼는 건데 일단 줄을 갖고 와, 마신. 그리고 여기에 근데 장갑이 너무 큰데? 이렇게 끼고 뒤를 한 번 더 끼워야지. 여기 지렁이 갔으면 여기 지렁이. 너무 미안해. 네. 언니가 잡을게. 됐어. 이거 놔. 뚱. 뚱. 네 장. 나왔네, 뚱. 이름이 잘한다. 네. 야, 거기 지렁이 다 쓰면 여기 지렁이 통 하나만. 네, 해보자. 근데 귀여워. 아까, 아까 I touch this. 진짜? 네. 이거 만졌어? 이런 느낌. 이런 느낌 있었어? 네. 해보자, 해보자. 네, 귀여워요. 이거를 이렇게 들어.. 그러니까 이게 좀 쉽지가 않아. 왜냐하면 얘네들이 움직이잖아. 막 움직여. 네가 잡아. 네. 아니야, 언니가 잡을게. 괜찮아. 할 수 있어요. 할 수 있어. 할 수 있어. 미안해. 몹쓸 언니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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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이렇게 해놓고 담가놓으라고 하셨지. 내 거 움직이는지 봐봐.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,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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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에 있어요. 야채. 있지. 이렇게 잡아놓고 이쪽으로 하고 내 거 어딨지? 내 거 움직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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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잡은 것 같은데? 나 잡은 것 같은데? 나 잡은 것 같은데?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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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징그러워. 어떡해. 우와. 여름아. 이거 새로, 새로. 오케이, 우리도 할 수 있어. 야, 어떡해. 여름아. 이거 새로, 새로. 네. 우와. 야, 그렇게 깊게 먹으면 어떡해. 오 마이 갓. 아, 미안. 오 마이. 이거 빡 빼야 하는데 신 할 수 있어? 우아암. 다시 만 찍을까? 네. 나 역광이야 근데. 이렇게 해야 해요. 네. 하나 둘 셋. 세. 그 tribe. 설마 시작. 한 번만 찍을까? 협광이. 감사합니다.